오늘은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리브오일을 좀 들어오고 스텐 조금 더 큰 프라이팬이 있음 못했는데 없어서 최대한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조금 끓여줍니다.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구워줍니다.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구워줍니다.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구워줍니다.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구워줍니다.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Peanut 고기가 조금 작아지면 다 들어갈 수는 있네요 고기를 썰어볼께요 도구를 이케아야 되겠습니다. 비교에도 상당히 많이 지었습니다. 도구를 또는 껐습니다. 뼈에 붙은 고기는 이렇게 고기를 익히고 좀 있으면 익을 수가 없냐 한번 더 익혔어 그래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읽을 동안 기다리고 네 조각이거든요 이제 이걸 익히고 가겠습니다. 스테이크를 완성했습니다. 오늘 하루도 지금 하루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. 오늘 하루도 지금 하루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. 네 다 익은 듯 해도 소금은 아직도 약간 붉은 빛이 있어서 조금 더 익히도록 하겠습니다. 네 토마워크 미국산 스테이크를 완성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지금 맥주에 토마워크 스테이크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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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